월복싱 챔피언십 제3회 전국경찰무도 복싱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오셔서 응원해주는 모습이고요. 김민재 선수와 이영웅 선수의 개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니치가 긴대반에 아주 공격적으로 몰아보시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공격도 아주 좋고요. 바디 이은 디펜스 동작도 너무 좋습니다. 홈코너에 김민재, 청코너에 이영웅. 이영웅 선수 스트레이트를 주툭기로 한 선수를 상대로 지금 훅으로 잘 받아치고 있어요. 니치 신장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신장 차이에 불하지 않고 이영웅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반렙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선수. 중등부 선수들이 경기지만 마이너스 40킬로 이하의 경기다 보니까 굉장히 왜소해요. 하지만 날렵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군요. 이 복싱 실력이나 이 복싱의 열정은 무제한급 선수들 못지 않죠. 사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생활체육으로 복싱을 접하면서 나중에 뭐 아마추어 복싱 그리고 프로까지 그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싱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는 부분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소년체전이 있어요. 그리고 소년체전도 나가고 프로까지 올라가는 이 코스가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떠올려보는 정말 유명한 복싱이라든지 타이슨이라든지 파키아오, 조지 퐁원 이런 선수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폭싱을 시작을 했을 테고요. 그렇죠. 다 체육관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다 체육관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다 체육관에서 시작을 하죠. 네. 자, 펀치를 펌고 있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김민재와 이영호. 두 선수 모두 공격과 방어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엔드 피해족기. 두 선수의 공방이 치열하고 이럴 때는 이제 점수를 주기가 힘들거든요. 네. 자, 이러붙이고 있는 김민재. 긴 리치를 가진 김민재 선수가 아웃파이팅을 안하고 오히려 임파이팅을. 이영호 선수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브레이크가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앞선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긴 리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확실히 아웃복싱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데. 상대가 공격하고 들어올 때 훅으로 받아치거든요. 뒤로 빠지면서 스트레이트로 받아쳐야 되는데. 자신감의 표현이죠. 어휴, 레프트 스트레이트 정확하게 해피시켰고요. 양 선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부 선수들이 있는데 체력은 성인부 선수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레프트 라이트. 제압수 선수 넘버 کomul 스테이크 봉투 soldier. 아휴, 레프트 스트레이트까지. 공이 울렸습니다. 자, 중등부 40kg 이하급 경기. 김민재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1대1 매치였고요. 양 선수 모두 적극적인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중학생들인데도 복싱에 대한 열정은 성인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성인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중등부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이 안 들려?